비프레인사이드 광주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비전과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장위국 예비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위국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광주시 교육감 3선에 도전하시는 건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네, 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교육 대개혁을 완수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광주에서는 초중고 부상급식을 실현했고 또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5.18 교육 전국화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고요.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동시에 만들어서 학교가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1년이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교육감, 교육 조타수가 꼭 필요한데요. 불이한 정권에 맞서서 진보 교육과 혁신 교육의 마중료를 길어올린 저 장위국이 감히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처음처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시민단체에서 새로운 진보 교육감 대안으로 최영태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8년 전에 광주지역 시민단체 100여 개 단체가 저를 추대해서 시민교육감 후보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선에는 시민단체 모두의 총의를 모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8년 전에는 100여 개 단체가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20여 개 단체만 참여하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8년 전에 저를 지지하고 추대해 준 대다수 시민단체는 지금도 저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분들의 뜻을 모아서 진보 교육, 광주다운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후보님이 내세우는 정책들과 최영태, 이정선 후보의 정책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지난 8년 동안 혁신 교육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다른 두 후보들께서도 혁신 교육을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그 혁신 교육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초중고 보통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은 대학 교수였지만 저는 평생을 초중고 교육에 종사하고 초중고 교육 보통 교육만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개혁과 교육민주화운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러다가 해직도 됐습니다. 이런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 교육, 여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년 연속 광주시 교육청 청년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회복 방안은 무엇이라고 가지고 계십니까? 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년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참 아쉽고 부끄러움이 큽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제로 학교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촌지가 사라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이 칭찬해 주십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은 학교 가기에 마음 편해지고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도와 권익위원회 조사가 참 차이가 있는 것은 아쉬움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교육시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로 91%가 청념해졌다라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니까 존중하고 앞으로는 비리 척결을 넘어서는 투명한 행정을 통한 그리고 친절한 행정을 통한 청년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입체제 개편을 놓고 찬반이 뜨겁습니다. 후보님의 입시개혁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육폐단은 입시경쟁교육 대입제도 체제입니다. 그런데 입시경쟁교육 때문에 그 폐단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잃고 초중고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우선 대입제도에 대한 5년 예고제를 도입하고 또 수능에서 공통과목 모두 등급제 절대평가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고등학교에서 교과과정 성적도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수능고사를 폐지하고 교육선진국처럼 대입자격고사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공립고와 사립고의 대입 진학률의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공립고 진학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크고 왜곡이 오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 일부 사립학교에서 대입 성적을 부풀려서 홍보하는 것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갔고 그것 때문에 왜곡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입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수시 입시가 75%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맞는 지도를 한 결과로 지금은 공립도, 관목할 만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로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계속하고 학생부 기록에 대한 연수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본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보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사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도입은 중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다양한 체험활동, 특히 진로 진학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해보자 하는 취지로 도입한 건데요. 미래의 사회를 생각한다면 적절한 정책이죠. 그러나 그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대학, 그리고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4차 산업형 진로직업체험센터와 광주문화예술체험센터를 설립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등 학생 복지 확대 방향과 이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동안 8년 동안 광주에서는 초, 중, 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선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에서는 약 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한꺼번에 우리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힘이 붙이니까 단계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와 협력해서 할 것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고교 무상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입학금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고 또 지자체와 함께 수학여행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간다면 이건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8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8년 동안 저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광주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초중고 무상급식을 선도했고 촌지 없는 학교도 이끌었습니다. 5.18 교육 전국화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는데도 저희가 앞장섰고요. 이런 것을 광주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는 자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제가 처음처럼 뛰겠습니다. 처음처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예비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